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대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하네 눈알 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난 또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데 미안해가지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항상 행위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야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15,000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애벌라 애벌라 그러는데 애벌라는 많이 걸려요 지금 한 10만 명 걸리는데 전세계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냐면 3,500만 명이에요 물론 이제 에이즈는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프리카는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15,000명 사는데 인구가 한 1,600명의 에이즈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이 에이즈 걸린 아이들 아이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 이렇게 약도 대주고 영양제도 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이 사람들이 이가 아파도 이를 못 빼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에이즈 환자는 이게 이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렇게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이렇게 찔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오래 간 선생님이 수원에서 치과하는 우리 열심한 교우 선생님이 하다 찔렸어요 그 에이즈 피가 이렇게 찔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이도 빼주고 에이즈 아이들 영양제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빨리 죽으니까 애들 고아 아이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얘네들도 에이즈에 걸려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돼 3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면 일주일 만에 얘네들이 5kg가 돼요 그리고 금방 쑥쑥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에 가서 분유도 좀 대주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원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두 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연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연님한테 물어봤어요 수연님 이거 농사 다 지면 보육시설, 병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 한 사람이 천 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천 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농사 질라고 농사 배우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이제 한 4천 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쉽지 않으네요 한 천 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6월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열 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 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만 되겠냐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에 나을 때 내 뻥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천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천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저기 뭐야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서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2억이 딱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서 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갔는데 천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7억 천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띄워 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 이래서 띄워 먹는구나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로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요님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다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천 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천 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짓으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마누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짓려면 이게 보통 하나의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천 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이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려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천 7백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네요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 밖에 없는 거야 볼보로 살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천 7백짜리 포크레인을 샀어요 그리고 트랙터 6천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두 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을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요 포크레인을 잘라서 콘테이너 두 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서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그런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내면 걔네들이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돼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그냥 기술자가 따라가면 알아서 해요 기름도 해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수연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연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양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야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2,000이면 돈도 아니지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연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만 원씩 판다는 거야 1,200만 원씩 그런데 수연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짱이 모자랬는데 닭짱이 닭짱 져달래 닭짱 그래서 얼마면 되냐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야 이제 좋다 닭짱 져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 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줬 그래서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짱을 져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힘들어 몸으로 사냐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짱 다 주워주고 닦아 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 20대만 싹 볶고 나머지는 다 제하고 60대 아줌마 셋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세 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저기 뭐야 그 닭짱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이 일으켜서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짱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짱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내가 그 김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열 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하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요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는 물이 같이 떨어져요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열 분이 16년 동안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했어 아우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고 아직도 잠배하는 추장이 많대요 그런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 잠배하는 그런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요 6억 평이 있대요 그래서 수녀님 좋은 일 한다고 500헥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만 평 4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수녀님 이거 일단 받아 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딸은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그런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양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치과의사 선생님도 안과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치과는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수술하면 눈알을 빼는 건 줄 알고 눈알을 빼는 건 줄 알고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수입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데요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하네 눈알을 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난 또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데 미안해가지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항상 행위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야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그런데 이제 10만 평을 깎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지지난 전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연님이 내가 이제 이향기라고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껀델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70살까지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70살이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은퇴를 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 70살이면 멀쩡한 나이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은 77이 49 49 49살이에요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장 미안해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 야 우리 은퇴 해가지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4주 카페는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4주 카페 해가지고 전부 커피 마시면서 전부잖아요 우리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지금 70살 저기 뭐야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구리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천 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북도 태우고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 한 7, 8쯤 됐는데 평생 점을 봐준 거죠 그런데 나한테 온 거예요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히 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또 신부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그런데 쫓아가서 보니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만에 베네딕토 신부라고 했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그다음에 담배만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는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에 구성당이 아주 창호주로 잘 줘놨어 그래갖고 구성당 터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전보는 데도 많아요 보면 거기에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대학하라고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110살 40대 신부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뻥까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왔느냐 하면 110세 건강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요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그런데 2020년에는 몇 세 가장 많이 죽느냐 하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예요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가는 데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소련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고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이 돼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그런데 올해 내가 통계청 인구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4,000명 80에서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이에요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단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기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달렸어요 그런데 요즘 길에 나가보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찬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뭐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 안 하고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라면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35세 죽어 40이나 그러면요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에 애 하나씩 나면은 단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놔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60년 받아 먹는 거예요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도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은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에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때는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다 서여서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난 정치인들도 보면 참 머리 나빠 여러분들 65세가 650세까지 있다면 거의 천만 명인데 이제는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 없어요 늙으면 보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투표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꼭 가서 찍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아홉 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아홉 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냐면 3배를 더 써요 3배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두 배 정도 잘 살아 그런데 그 두 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 돈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걔한테 쏟아넣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낳아가지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65세 넘어갖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책임져야 돼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점 밥 한 번 술 한 번 안 된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너 이 새끼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그런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야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야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또 나이를 먹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70세 드신 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닐까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게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존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쇼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쇼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 번 째려보고 MBC 한 번 째려보고 SBS 한 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한 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애들 떠나고 여러분도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쇼파 앉아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가지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야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겨우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작구를 올리고 잘라 그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작구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갔다가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이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다시 돌아갖고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잠을 막 들으러 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야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잔데 그래갖고 저기 뭐야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겨우 잠을 들으러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야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요 바로 조용히 혼자 테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뚜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냈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테레비 파란 테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야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야 내가 이렇게 강의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을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집을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야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해 사라져주는 것도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갖고 나는 해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북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원촌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그러니까 95살 쯤 돼갖고 아 난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야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면 돈 쓰는 건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의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의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발로 화장실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들 두 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두 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세 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열두 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친구,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열여덟 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스무 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요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때까지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이 운동 얘기부터는 다음엔 내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석탄과 같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이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댄다. 악한 사람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세 흑투성이가 된다. 악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온 세상이 은으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에 나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악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애매한 친구보다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에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나쁜 곳에 가서는 돈 주머니를 잘 단속하라.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된다. 돈 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는 때는 이미 늦었다.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향수 냄새를 풍긴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그게 누구든지. 주위의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러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꿀을 치다 보면 조금은 꿀맛을 볼 수가 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또한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된 사람도 그렇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간은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이력들을 따져봐야 한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을 척도로써 그 몸에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부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이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게 되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로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대등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의 잘못만은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의 모략보다도 친구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되어져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보면 자기의 사회는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상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으나 친한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또는 중상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큰 소리로 내어 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웃음은 희망이며 여유이다. 웃을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웃음은 크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한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지성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그리고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성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왜냐하면 지식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는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지도작감으로 매우 좋다. 이런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이다. 바늘귀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화도 좁게 느껴진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을 높인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한 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어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쓰고 헤아려도 결코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난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 것이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한 번 입으로 낚인 물고기는 다시 바늘에 걸리지 않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금방 또 다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당나귀는 긴 귀로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서 알아본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오랫동안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로 되어왔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면서 곧 알려지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다를 떨지 말라. 비밀은 꼭 지켜라.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라 하는 것들을 아무리 타일로도 혀는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혀에는 뼈가 없다.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혀는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려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서 인생의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은 인간의 제의에 얼굴이라고 한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이 거기서 도망쳐버려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자신을 주장한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물론 인간이 말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인간은 수다를 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을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세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비밀은 돈과 같이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위험하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 선칼로써 자신을 다치게도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거칠의 인사는 고양이처럼 핥는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힌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라.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익될 것이 없다. 진실을 말해서 얻는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장점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 정보가 상대방과 관계 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다면 더욱 우월감을 갖게 된다. 인간은 우월감에 젖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졌으므로 인간이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한편 인간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 남에게서 따돌림 받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이 경험을 하게 하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듣고 읽고 하는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된다. 인간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다. 인간은 시간 또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게 마련이다. 친하다는 것은 곧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자기가 들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대단히 참기 어렵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 당신의 입은 금고이다. 금고는 자주 열면 안 된다. 입을 금고에 비유하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다.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혀는 마음의 붓이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한다. 한데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아라.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중상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쏠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망하게 한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듯이 하기는 간단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지껄이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 영혼까지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노릇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의 한 명이나 많아도 두 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구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황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황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 밖에 없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 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들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문직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4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5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일단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이뤄보세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책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 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에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잔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만오천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천육백명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에볼라 에볼라 그러는데 에볼라는 많이 걸려야 지금 한 십만명 걸리는데 전세계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냐면 삼천오백만명이에요. 물론 이제 에이즈는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만오천명 사는데 인구가 한 천육백명의 에이즈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이 에이즈 걸린 아이들 아이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 이렇게 약도 대주고 영양제도 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이 사람들이 이가 아파도 이를 못 빼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에이즈 환자는 이게 이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렇게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이렇게 찔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올해 간 선생님이 수원에서 치과하는 우리 열심한 교우 선생님이 해다 찔렸어요. 그 에이즈 이 피가 이렇게 찔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모셔와서 이도 빼주고 에이즈 아이들 영양제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빨리 죽으니까 애들 고아 아이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얘네들도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돼 3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면 일주일 만에 얘네들이 5kg가 돼요. 그리고 금방 쑥쑥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에 가서 분유도 좀 대주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원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두 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농장이 80만평이야. 80만평. 80만평인데 수연님이 2만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연님한테 물어봤어요. 수연님 이거 농사 다 지면 보육시설 병원 그다음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짓면 한 사람이 천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천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농사 질라고 농사배우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한 4천평 짓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쉽지 않으네요. 한 천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6월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짓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열 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 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만 되겠냐고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에 날 때 내 뻥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천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유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천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저기 뭐야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 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갔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뛰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아 이래서 뛰어먹는구나.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연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다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천 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천 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짓으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마누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질려면 이게 보통 하나에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질려면 장정두리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천 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들려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천 7백이야. 돈 좀 떼어먹어보려고 했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네.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이거는 볼보 밖에 없는 거야. 볼보로 살려고 했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천 7백 짜리 포크레인을 샀어요. 트랙터 6천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2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부쳤어. 또 이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요.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콘테이너 2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서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그런데 여러분들 포크레인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내면 걔네들이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되네.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부칠 때 기술자 2도 택배로 부쳤어.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그냥 기술자가 따라가면 알아서 해요. 기름도 해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되는 거야.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기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수연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연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향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야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2천이면 돈도 아니지만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연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만 원씩 판다는 거야. 1,200만 원씩. 그런데 수연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대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짱이 모자란다. 닭짱이에요. 닭짱 져달래. 닭짱. 그래서 얼마만 되냐 하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야. 좋다. 닭짱 져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줘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짱을 져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힘들어요. 몸으로 사냐.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짱 다 주워주고 닦아 놓은 땅이 10만평이야. 10만평.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 20대만 싹 볶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하고 60대 아줌마 셋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해 주는 거. 밥해 주는 거. 그런데 그 세 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뭐야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이 이렇게 막 이런 사람한테 김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 지러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어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나 김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열 분이 잔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 번 하려고 하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잔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샤워를 한 번 해보려고 하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는 물에 같이 떨어져요.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열 분이 16년 동안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했어. 아우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만나진 아직도 잠배하는 추장이 많대요. 그런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 같은 잠배하는 그런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요. 6억 평이 있대요. 6억 평이 있대요. 했어요. 수녀님. 수녀님 그거 일단 받아 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이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다른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뭐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그런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양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 다 안과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치과는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수술하면 눈알을 빼는 건 줄 알고 눈알을 빼는 건 줄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냥 수입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대요. 그런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눈알 빼는 줄 알았으니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난 또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데 미안해가지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항상 행위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야.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그런데 이제 10만 평을 깎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지지난 주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녀님이 내가 이제 이향기라고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껀델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70살까지 나는 이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70살이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은퇴를 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 70살이면 멀쩡한 나이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예요. 지금 70살은 77이 49 49살이에요.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에 잠깐 일어나보세요. 장 미안해. 미안하지만 일어나보세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4주 카페는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4주 카페 해갖고 전부 커피 마시면서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지금 70살 저기 뭐야 원로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천 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신부 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 한 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또 신무임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그런데 쫓아가서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몬이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몬이 신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몬이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일곱 살 만한 베네딕토 신부라 했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그 다음에 담배만 피우고 아무것도 안에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는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에 구성당이 아주 창호주로 잘 저놨어. 그래갖고 구성당 터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전보는 데도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내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대학하라고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야.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110살 40대 신부 는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요.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펑크하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암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왔느냐 하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 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요.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근데 2020년에는 몇 세에 가장 많이 죽느냐 하면 90세에 가장 많이 죽는데 2020년 그럼 2020년이면 몇 년 후야? 6년 후야. 6년 후 그럼 여기 60살 되신 분들 66살 되면은 90세가 가장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예요.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간다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소련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고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이 돼.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그런데 올해 내가 통계청 인구 통계청에 들어와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000명 80에서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이에요. 650만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이에요.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대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단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돌리기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돌리고 달렸어요. 그런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찬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뭐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열대식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의 왕들 조선시대의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 안하고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라면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의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20살에 결혼해갖고 35세 죽어 40이나 그러면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에 애 하나씩 나면 단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나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 그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60년 받아 먹는 거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도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깍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계산 뻔히 나오니까 연금 깍자고 연금 깍자고 그랬더니 깍으려는 연금은 안 깍고 머리 깍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깍자고 그랬지 머리 깍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에 여러분들 서른다섯 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때는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다 서여서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난 정치인들도 보면 참 머리 나빠. 여러분들 65세가 650만 명 50세까지 있다면 거의 천만 명인데 이제는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늙으면 보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투표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꼭 가서 찍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뒀느냐 하면 아홉 배를 뒀어요. 프랑스보다 아홉 배 뒀어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냐 하면 세 배를 뒀어요. 세 배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두 배 정도 잘 살아. 그런데 그 두 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세 배를 교육비를 뒀어요.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걔한테 쏟아넣는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낳아갖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짖끈짖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65세 넘어갖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책임져야 돼.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긴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점 밥 한 번 술 한 번 안 된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그런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야.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야. 100만 원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나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요. 또 이 나이를 먹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70세 드신 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닐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으니까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쇼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쇼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 번 째려보고 MBC 한 번 째려보고 SBS 한 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한 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애들 떠나고 여러분도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쇼파에 앉아고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그냥 눈보라를 맞아가지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야.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작굴을 올리고 자려고 그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신부님 어떻게 해. 작굴을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이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잠을 막 들려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저기 뭐야 이 저기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어.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들어요.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그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갖고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다정하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지겹되느니 이런 소리 하면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요. 바로 조용히 혼자 테레비 보고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전기세 불은 깜깜 깜깜 파란 테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야.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야. 내가 이렇게 강의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요. 눈꼬리 쫙 올라가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집을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해. 사라져주는 것도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갖고 나는 햇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북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원촌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서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나 그러니까 95살 쯤 돼갖고 아 난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면 돈 쓰는 건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의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의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을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 운동 여러분들 두 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두 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세 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열두 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친구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열 여덟 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스무 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요.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자랑스러워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때까지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이 운동 얘기부터는 다음엔 내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석탄과 같다 친구는 불타고 있는 석탄이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댄다 악한 사람은 눈과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는 순결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금세 흑투성이가 된다 악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매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낸다 온 세상이 은으로 덮인 순결한 설경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태양이 비치면 눈은 녹아 사라지고 온통 진흙투성이에 나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악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이더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다음 날 눈을 뜨면 진흙투성이의 세계로 변해 있을 테니까 말이다 애매한 친구보다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에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러므로 애매모호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나쁜 곳에 가서는 돈 주머니를 잘 단속하라 인간은 선한 마음에 의해서 가끔 경계심을 풀게 된다 돈 주머니를 빼앗기고 나서는 때는 이미 늦었다 나쁜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향수 냄새를 풍긴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인간인 이상 그게 누구든지 주위의 환경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러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한다 꿀을 치다 보면 조금은 꿀맛을 볼 수가 있다 나쁜 환경에 던져진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쉽다 또한 좋은 환경을 접하게 된 사람도 그렇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서로 어울리려는 성질이 있으며 인간은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나온 이력들을 따져봐야 한다 그 사람은 그가 자라온 세계나 처해 있는 환경을 척도로써 그 몸에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를 사귈 때에 좋지 못한 것이나 나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선도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마저 악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절에서 자라온 사람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한 사람이 신을 믿지 않거나 나쁜 사람이 되기가 어렵듯이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꿋꿋하고 올바르게 살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자신부터 확고히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난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부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이다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게 되고 굴뚝 청소부는 휘어진다 현명한 사람은 의미 없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겨두 문제, 저도 문제로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좀 더 사리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 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이다 한쪽의 잘못만은 인정하고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이다 낯선 사람의 백마디의 모략보다도 친구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되어져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보면 자기의 사회는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상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으나 친한 사람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를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또는 중상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큰 소리로 내어 웃는다는 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웃음은 희망이며 여유이다 웃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웃음은 크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울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혼자 조용히 울어야 한다 슬픔은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지성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그리고 지성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성을 많이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왜냐하면 지식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는다 언뜻 보면 지성을 가진 사람이 마음씨 고운 사람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마음씨 고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 지식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지도작감으로 매우 좋다 이런 사람은 사막에서도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구해다 줄 것이다 바늘귀도 두 사람의 친구와 빠져나가기에는 그리 좁지 않으나 서로 원수가 된 친구에게는 천화도 좁게 느껴진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타협하는 사람이 인격을 높인다 싸움이란 냇물과 같다 한 번 작은 냇물이 생기면 큰 냇물이 되어서 다시는 작은 냇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낫다 사람을 한쪽 손으로 밀 때에는 다른 한쪽 손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겨 주어라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에 대해 신경 쓰고 헤아려도 결코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 곁을 떠난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 것이다 예의범절을 깨달은 사람은 예의범절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무릇 훌륭한 예의범절은 남의 좋지 않은 예의범절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한 번 입으로 낚인 물고기는 다시 바늘에 걸리지 않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금방 또 다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당나귀는 긴 귀로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서 알아본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오랫동안 당나귀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로 되어왔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면서 곧 알려지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다를 떨지 말라 비밀은 꼭 지켜라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라 하는 것들을 아무리 타일로도 혀는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혀에는 뼈가 없다 우리는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혀는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려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서 인생의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람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은 인간의 제의에 얼굴이라고 한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이 거기서 도망쳐버려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입은 자신을 주장한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물론 인간이 말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강요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인간은 수다를 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수다를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동물을 지켜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교훈이 될 것이다 세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비밀은 돈과 같이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위험하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 선칼로써 자신을 다치게도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거칠의 인사는 고양이처럼 핥는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핥힌다 사람을 앞에 두고서 지나치게 칭찬하면 안 된다 사람을 칭찬하고자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라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남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익될 것이 없다 진실을 말해서 얻는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은 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장점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 정보가 상대방과 관계 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만 알고 있다면 더욱 우월감을 갖게 된다 인간은 우월감에 젖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졌으므로 인간이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한편 인간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 남에게서 따돌림 받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와 같이 경험을 하게 하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듣고 읽고 하는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방과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된다 인간에게 있어 가까운 사람과 말할 수 없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다 인간은 시간 또는 자기가 가진 물건이나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친해지게 마련이다 친하다는 것은 곧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자기가 들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은 대단히 참기 어렵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한다 당신의 입은 금고이다 금고는 자주 열면 안 된다 입을 금고에 비유하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다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은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혀는 마음의 붓이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말은 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약을 처방하듯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한다 한 대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밤에 이야기를 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위를 살펴보아라 주위가 다 보이는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차라리 남을 욕하는 것보다 낫다 중상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화살은 보이는 곳까지만 쏠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망하게 한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어진 듯이 하기는 간단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 영혼까지도 휴식이 필요하므로 인간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코로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노릇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1명이나 많아도 2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구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 아들 내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 내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 내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 밖에 없고 우리는 10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 내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 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들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문직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4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5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일단 시도해 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남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옆의 책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8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 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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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